소주특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신요리제법 이용기 59페이지 소주특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랩쌀과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가루를 낸다 2. 고운 우르가루와 끓는 물을 함께 섞는다 3. 넘은지 사흘만에 찹쌀을 밥줘서 씻거든 전에 만든 밑과 바여 덮은지 7일만에 온다 4. 물을 12번만 바꿔주면 맛이 평평하고 촌하며 8-9번은 바꿔준 맛이 극히 맹렬해진다 방법 2입니다 1. 누룩가루와 끓는 물을 식혀서 버무려 항아리를 넣는다 2. 이튿날 아침에 맵쌀을 가루내어 쪄서 손으로 덩이를 잘게 풀어 식힌다 3. 누룩담 같던 물을 채에 받쳐 찹쌀은 버리고 함께 빗는다 4. 피신지 사흘만에 맵쌀과 찹쌀을 씻었던 것 같다가 가루내어 물에 섞어 솥에 붓는다 5. 살을 한번 끓여 내어 식히고 물을 끓여 식혀서 노룩가루와 전의 만든 쌀가루물을 모두 다 섞어 고르게 한다 6. 그 이튿날 또 찹쌀을 깨끗이 씻어 담갔다가 쪄서 씻거든 전의 만든 물과 쌀가루물과 함께 다 합하 빗는다 7. 피신지 5일 만에 희에 익으니 이를 걸러서 찢기는 버리고 고와서 열 다섯 복자를 내리면 마침 행렬하고 이십 복자를 내리면 묵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채가 필요합니다 항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